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줄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Z 시리즈 스팀펑크 부스트 앤 버퍼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터치를 리뷰를 하면서 한 대 시계 맞았어요. 그죠. 저녁이 들 안하고 있다가 니가 쪼만 했으니까 뭐 그 정도 사운드겠지 했는데 저는 한 8점 생각하고 소리 빡 듣는 순간에 9.5로 그냥 그 가격에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원래 저희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요. 사운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향이에요. 뭐냐면은 하나의 이펙터에서 다양한 사운드가 나는 것보다 야 다른 소리 내고 싶어? 하나 더 사. 이게 제 취향이거든요. 저도 그냥 그 형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 그냥 그 이펙터는 그 소리를 잘 내주면 돼. 뭐 이것저것 필요 없어. 사실은.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빈티지한 사운드의 드라이브 페달이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데 그 사운드를 요목조목 만져서 그 색깔은 가지고 있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오버드라이브부터 퍼즈까지 하나에 딱 담고 잘 만드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이번 Z 시리즈 역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을 한 이펙터이기 때문에 저는 되려 아쉬운 게 뭐냐면 평소보다 원고가 이렇게 짧아요. 원고가 왜 이렇게 짧냐면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얘네 사이트 들어가면 없어요. 내용이. 왜 이거를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좋은 페달들을. 아니면 반대로 자신 있어서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사봐. 어차피 너네도 싸서. 가격이 너무 싸니까 어차피 부담하게 살 수 있잖아. 사서 틀어봐. 우리가 진짜 정말 좋은 가격에 잘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설명이 없는 건지. 제가 감히 한번 듣고 넘어가자면 많이들 쓰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때문에 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부담 없이 페달보드 위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쓰기 시작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딜레이 에코, 어떤 분은 드라이브, 어떤 분은 부스터, 어떤 분은 컴프. 분명히 쓰시는. 그리고 이게 화자가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형님 말씀에 하나만 말을 보태잖아요. 왜 얘들이 이 종류를 냈을까 주목해봐야 되는 게. 그렇죠. 부스터. 많이 안 쓰죠. 그렇죠. 뭔가 소리가 튀어나와야 됐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이만해. 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부스터가 있는 거고. 아까 터치. 터치 같은 경우는 생각을 잘하는 것 같아. 왜? 기타리스트는 드라이브 페달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중에 조그만한 거 하나 넣어. 그리고 에코 딜레이. 네. 평소에 잘 안 써. 근데 있으면 좋아. 보태 써. 보태 써. 컴프레서. 평소부터 잘 안 거야. 그렇죠. 근데 걸 때 그냥 써. 근데 난 작아. 난 다 작아. 이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점을 가진. 매우 단순한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지만 다목적 페달인 스팀펑크 부스텐버퍼 페달은 긴 케이블과 대형 보드를 사용하며 생성된 모든 임피던스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스터가 아니라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펙터 체인의 제일 앞단에 두는 것만으로 톤의 손실을 많이 회복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실제로 저도 버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달았을 때랑 안 달았을 때랑 차이 많이 나고요. 근데 이제 버퍼 선택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양한 이펙터를 쓰시면서 무조건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JHS에서 나온 버퍼를 쓰는데 다양한 버퍼를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버퍼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것도 사이즈가 한 요만한데 그냥 버퍼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케이블 같은 거죠. 앞단에다 이렇게 꽂아주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스터까지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 그렇죠. 버퍼 가격이거든요. 버퍼 가격에 부스터까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에 웬만한 부스터 못 사요. 근데 거기다가 버퍼가 달려있는 거예요. 부스터의 경우에는 앰프나 이펙터 사운드 20dB 업을 제공을 하고요. 솔로 연주 시 더욱 힘있고 강력한 사운드로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쓰는 거죠. 컨트롤 얼브 간단하니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붓을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은 아웃풋 노브가 있는데요. 부스터의 볼륨 양을 조절을 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볼륨 좀 줄일게요. 댐핑도 좋아지네요. 부스터 껐다겠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댐핑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죠?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라 미들 레인지가 그렇죠. 단단하게 올라오죠. 확 올라오죠. 아 근데 나는 너무 이 페달 시리즈 좋은 것 같아. 좋은데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페달에다가 뭐 하는 김에 다 걸어볼게요. 네. 걸어볼게요. 얘는 살아나네. 살아나네. 소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밑에 페달보드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의 페달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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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끄고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거 튜닝이 나갔네. 얘는 이따가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볼륨 맥스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긴 하네요. 기타 앰프를 좀 줄여볼까요? 지금 지금 제가 그러면 앰프를 좀 줄여서 밸런스를 맞춰보고 네.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 아웃풋 이제 올렸을 때 그 특유의 그 크랭크업 되는 소리가 그렇죠. 나는지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앰프 소리 자체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때로 떨어뜨리고요. 너무 줄였나요? 네. 된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네요. 똘똘이 앰프 소리가 나네요. 네. 올려 볼게요. 올라갔죠? 와우. 좋다. 이건 좀 맞춰야겠다. 네. 똑같은 거 한번 끄고 쳐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소리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스팅해 주는 게 너무 매력... 오히려 드라이브 레벨이 딸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그냥 잘 만든 이펙트입니다. 어... 잘 만든 잘 만든 이펙터입니다. 이제 은충씨께서 스팀펑크 부스트 앤 버퍼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터치에 이어서 또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 말이 안 됐네. 너무 멋진, 유용한, 합리적인, 모든 긍정적인 수식어가 다 어울리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륨 부스터로서도 역할이 좋고 그 미드를 땡겨가지고 뭐 솔로 시에 나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밟아 놓고 그쵸, 그쵸, 그쵸. 제일 앞단에 둬서 밟아 놓고 내 기타가 어, 예를 들면은 좀 힘이 좋은 기타들의 약간 특징들이 있죠? 딴딴, 원래 소리가 딴딴한 데 뭐 써 라든가 타인은 원래 딴딴한 데 그런 기타, 빈티지 기타라면 아, 내가 좀 힘을 실어 놓고 푸들푸들한 애들에게는 딱 물려서 그냥 아예 그냥 켜놓고 가버리면은 존 푸르시안테처럼 존 푸르시안테처럼 아까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어, 은총씨 먼저 한줄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줄평은요? 볼륨 부스터는 이걸로 끝났다 음 지금 가격과 성능 중에 이거 지금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프리즌 말고 네네 동가격 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동가격 때 프리즌 말고 그거는 단순 부스터 아니에요 그건 프리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소리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나와줘야 될 때 나와주고 들어가는 거 있어서 이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지금 크기 작죠? 크기 작으니까 어디든지 넣을 수 있죠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이렇게 한줄평을 주겠습니다 일당 100 이... 말이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부스트 앤 버퍼의 가장 이상적인 외관인 거 같고요 기능인 거 같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저는 솔직히 우려했거든요 제 로켓 오디오 디자인스를 좋아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가지? 했었는데 약간 좀 모험하는 거 같은데? 이랬는데 기스 한 배기로 그냥 시게 맞고 가네요 점수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네, 맞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높습니다 저희가 은총 씨랑 저랑 우리 인모탈 할 때만 해도 은총 씨가 그 얘기 했거든요 앞으로는 9점 함부로 안 주겠다고 근데 벌써 두 편에 걸쳐서 9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가격이 좋고요 성능 훌륭하기 때문에 충분히 9점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사셔도 절대 후회 안 하세요 이거는 100%입니다 구입하시길 진짜로 적극 권장하는 오랜만에 나온 이펙트라고 Z 시리즈들 좋네요 아주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Z 시리즈에서 나오는 컴프를 다뤄볼 텐데요 그때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